르브론 제임스는 현 NBA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며 역사상으로 살펴봐도 가장 뛰어난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꼭 들어가는, 아니 꼭 들어가야만 하는 선수임이 분명합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뛰어난 신체, 운동능력, 그리고 그가 기록한 수많은 기록들과 우승까지 그는 분명 현 시점까지 2000년대 가장 뛰어난 선수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르브론과 그의 팬들에게 도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불편하실 분들을 위한 제 변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제이윌은 르브론을 피펜에 비교하면서 르브론을 불편하게 했고 르브론은 트위터를 통해서 불쾌함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제이윌은 평소에 NBA 역사상 르브론을 1대1로 이길 선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 르브론보다는 친 르브론에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르브론은 그에게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제이윌의 비교는 르브론이 마이애미에 합류한 시점에서는 르브론이 피펜이었지만 그는 곧 왕이 되었다였습니다. 그는 르브론이 마이애미에 합류한 시점에서 이미 웨이드를 데리고 우승한 마이애미보다 우승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 르브론이 더 마이애미를 원했으며 마이애미 팬들에게는 팀을 막 옮긴 르브론보다는 마이애미에서 8시즌을 뛰면서 우승을 안겨준 웨이드가 더 프랜차이즈 플레이어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를 조던의 팀에 합류한 피펜에 비교하면서 웨이드의 마이애미에 합류한 르브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큰 그림에서는 문제가 없는 비교인 것 같지만 르브론은 적어도 자존심, 자기의 그리고 에고 자체가 역사상 가장 큰 선수이기에 커다란 불쾌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2020 플레이오프에서 르브론의 위치를 이야기하려다가 언제나처럼 한 편이 더 생겨버린 르브론 이야기 멀리 가지 말고 2019년 곧 논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The Greatest of All Time, 즉 고트라고 부른 선수는 르브론이 유일합니다. 고트라는 용어는 무하마드 알리의 와이프가 그녀의 남편을 가장 위대한 복서라고 부르면서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뉴 잉글랜드 페이츠스의 팬들이 톰브레디를 칭할 때 즐겨 사용하고는 했지만 무하마드 알리도 톰브레디도 그리고 조단도 스스로를 고트라고 칭한 적은 없습니다. 사건은 2018년 11월 5일 NFL, 썬데이 나잇 풋볼을 위한 프로모션에서 시작됩니다. 그린베이와 뉴 잉글랜드는 모두 엄청난 팬덤을 보유한 팀들이며 두 팀의 쿼터백인 에론 로저스와 톰브레디는 모두 12번을 입습니다. 마치 르브론과 조단이 23번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MBC가 만든 썬데이 나잇 광고에 마이클 조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가 더 위대한가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더 훌륭한 선수인가? 누가 우승을 더 많이 했는가? 누가 더 큰 재능을 가지고 있나?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심지어 그 둘은 모두 같은 번호를 잊고 뜁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조던은 뜸을 들입니다. 톰브레디는 나중에 집에서 이 광고를 보면서 르브론과 조던이 이벤트성으로 1대1 대결을 하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던은 말을 이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이 논쟁을 끝낼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둘이 직접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맞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면에 톰브레디가 나오고 뒤이어 에론 로저스가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르브론 제임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클 조던은 르브론이 스스로 ESPN과 함께 제작하는 자신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톰브레디를 위한 시합의 광고에는 출연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받지 않은 미식 축구팬들의 고투 논쟁에 스스로를 참전시킵니다. 2018년 12월 30일 그가 자기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언제나 같이 다니는 리치포를 비롯해서 자신과 가까운 지인들과 앉아서 2016년 파이널을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 칭합니다.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이는 어마어마한 인터넷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야구에서 농구 이야기를 하는 달팽이입니다. 오늘은 어금니 꽉 깨물고 르브론 제임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살 때려주세요. 그가 스스로 고투라칭한 것이 문제가 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미식 축구팬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2018년 말 NBA에서는 전혀 고투에 관한 토론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이는 NFL에서 뜨거웠던 주제입니다. 건지한 톰브레디가 페이트리어치와 함께 여섯 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었으며 그에게서 왕관을 이어받으려는 젊은 쿼터백들의 도전에 대한 주제로 뜨거웠던 NFL이 이제 막 플레이오프를 시작하려던 시점이었습니다. 켄사스의 마홈스, 램스의 고프, 볼티모어의 라마 잭슨,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칼슨 웬치가 젊은 도전자들이었고 페이트리어치의 팬들은 톰브레디가 여섯 번째 우승을 달성해 그의 건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여섯 번 우승한 조던과 톰브레디를 비교했습니다. 다른 NFL 팬들은 만약 톰브레디가 여섯 번째 우승을 달성한다면 그가 고트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NFL 플레이오프는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르브론 제임스가 스스로를 고트라고 칭하며 뜬금없이 참전한 것입니다. 물론 르브론이 평소에 다른 스포츠팀이나 선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하기에 놀라운 상황은 아니지만 미식축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10월은 MLB 플레이오프의 계절 1월은 NFL 플레이오프 3월은 NCAA 그리고 5월과 6월은 NBA 플레이오프의 계절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이 시기에 다른 스포츠 선수나 팀이 큰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은 불문율과 같은 것인데 르브론이 미식축구와 톰브레디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NFL의 논쟁에 마이클 조던이나 톰브레디가 아닌 내가 고트라며 참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르브론과 조던이 이야기에 포함되었던 만큼 1월 NFL은 많은 주제와 TV 토픽을 NBA에게 빼앗깁니다. 피펜은 여기에 고트라는 칭호는 자기 스스로 부르는 게 아닌 동료 선수들이나 팬들이 자연스럽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아이제아 토마스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르브론 제임스가 작전 타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걸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은퇴한 선수가 그렇게 말해도 많은 뒷말이 나올 텐데 아직 현역인 선수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일단 현재 같이 뛰는 선수들에 대한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고 칭하면서 르브론 제임스가 잠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톰브레디랑 마이클 조던 도 이 고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톰브레디는 팬들이 자신을 고트라고 칭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고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글거리고 몸이 추스러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트라는 친구는 언제나 익숙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고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내가 내 시대에 최고일 수는 있어도 전체 역사상 최고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마이클 조던 전에 뛰었던 그 위대한 선수들과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붙어본 적이 없으며 한 번도 제대로 붙어본 적이 없는 선수들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그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물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과 시합을 하고 붙어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들과 나중에 누가 더 뛰어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ESPN의 퍼스트 테이크에 맥스가 한 말에 공감합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어쩌면 르브로는 자신이 넘어서려고 노력했던 조던을 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승의 숫자라든지 파엠이나 CM의 수상 횟수에서 조던을 넘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이게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니 에인지 보스턴 셀틱스 단장은 은퇴도 하지 않은 현역 선수가 수치심도 없이 자기 자신을 역대 최고라 칭하다니 수치심 없이 스스로를 칭찬하며 광고하는 게 마치 트럼프와 같다 라며 혹평을 했습니다. 르브론이 자주 트럼프와 각을 세웠던 것을 알기에 고의적으로 트럼프와 비교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르브론으로서는 나름대로 아픈 한방이었을 겁니다. 저는 르브론이 자신이 공격당할 것을 알면서도 불필요하게 미식주구 팬들까지 불편하게 하면서 이 고튼혼쟁에 참가한 이유는 더 이상 우승 횟수나 상해 수상 여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역대 최고 혹은 역대 최초에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비의 팬들은 르브론 제임스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레이컬스에 온 순간부터 그는 조던 전에 코비부터 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많은 미식주구 팬들은 플레이오프 진출부터 하고 오라고 비난했습니다. 톰브레디의 우승 후 페이츠스 팬들은 톰브레디와 르브론이 모두 결승해 9번 나갔지만 차이점은 톰브레디는 63이고 르브론은 36이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영리하게 동료 선수들과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이끌어가던 르브론이 최근 들어서 조급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으며 불필요한 논쟁에 자꾸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계속해서 최고로 있고 싶어하는 본인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위대한 시합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누구도 르브론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르브론, 조던과 카와이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더 이상 조던을 뛰어넘을 것을 포기한 르브론이 위대한 선수로 남기 위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를 초조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농구 팬이자 야구 팬인 저는 르브론이 본즈나 에이로드처럼 끝없는 투쟁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위대한 것들을 잇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르브론의 팬은 아니지만 저는 그가 마리아노 리베라나 던컨 혹은 그의 절친 웨이드처럼 아름답게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은퇴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르브론 팬분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살살 때려주세요. 저는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